다시 5월이 왔습니다. 광주에 오고 호남에 오면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정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큰 도전과 변화가 있을 때마다 광주에 왔던 것 같습니다. 군대 생활도 광주 31사단에서 했습니다. 우리 당대표께서 자기를 낳아주신 것은 어머님이시지만 정치적으로 낳아주신 것은 광주와 광주정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모두 공감하시죠?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따끔한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게는 두 가지 숙제를 주었습니다. 확실하게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견제해라. 그리고 민생과 개혁 입법 반드시 해내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21회 총선 1기 원내대표단을 구성하면서 22명의 민생기동대를 만들었습니다.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 이제 국민들에게 응답하는 민주당, 21대와는 완전히 다른 민주당,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는 민주당, 완전히 민주당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우리 개혁기동대를 세 글자로 이야기하면 개기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엄청 기대된다. 개혁. 엄청 기대된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우리 개혁기동대, 우리가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역사적 과제, 미이완의 개혁과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확한 심판, 그리고 민생 다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시겠죠? 이게 우리 민주당은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들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당이 아니고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민주당으로 가고 있다는 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길이 목표가 바다라면 지금 우리는 그 바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차게, 때로는 굽이굽이, 때로는 기다렸다가. 여러분, 그 길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러분 당원이 주인되는 민주당, 국민이 주인되는 대한민국, 이거 우리 민주당이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개 기대하십니까? 반드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우리 더불어민주당 개혁기동대와 함께,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우리 호남 민심과 함께,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호남에 응답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심장, 우리 호남,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시는 싹 바깥 치우는 그런 아픔이 없도록,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